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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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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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은 일은 큰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맞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운동을 펴는데 어떤 말씀을 언제 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는 제일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요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말씀하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또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중요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기에서 회복되기 전에 요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뭘 말입니까? 꽃은 다 시들고 지지만 요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이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몇 가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현장과 삶이 이 말씀을 이루는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같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책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내 존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맡은 파트에 제 경험으로는요. 모이는 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모이는 시간을 이용해서 몇 명 이렇게 집중을 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은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맡아 있는 분야에서만요. 그것도 모이는 시간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무슨 부교육자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수요 예배 보면 마치 오는 뒤에 혹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모였을 때 이런 시간을 활용을 했어요. 그냥 삶을 통해서요. 저의 생활을 통해서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니깐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보였어요. 내 맞은 거고, 내 적은 것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을 때 부교육자 시절일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딴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뭐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모든 현장에 똑같아요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이제 보니까 우리 지금 1세 어른들 500명 이상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워야 될 시간표가 왔고 또 바뀔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가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걸 보게 됐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중요할 때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집중 신학원, 집중 캠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쫙 길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감남산, 마가다락방 전부 집중이었어요 걸어보니까 세안식일, 2년 동안 이런 기록들이 전부 그렇게 보여요 여기는 아까 인사했는데 필리핀,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이게 교사들이 왔어요 EMS 훈련을 받고 가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가면요 또 다른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집중 시간 모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나 지고는 모릅니다 반드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에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와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흘러야 되는데 중요한 게 보이는 게 시작했어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흘러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복음 회복과 몇 명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큰일 안 하셔도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네 명을 써줬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스라라는 이름을 줬죠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 나가는 요셉 통해서 세 개 보고만 한 겁니다 자, 주려웃기 3장 18절을 언약 가지고 사실은 일곱 명이 역사에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표면 똑같은 일을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족 살리는 시간에 사명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임과 운동을 했는 데가 1년, 2년 된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모임이 안 돼요 우리 여기 지금 RUTC 여기에 김중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어른이 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알아보시고는 너무 기도하기 좋다고 그렇게 산 생태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제 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전도 운동만 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적 제 보고 하는 말이 CCC는 이제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밖에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분이 신발을 신으면서 혼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발을 이렇게 내려 들으니까 내가 신으면서 혼자서 하시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식사하면 여러 가지면 전도 얘기를 했잖아요 신발을 신으면서 뭐처럼 속이 시곤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아, 뭐처럼 속이 시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때가 끝에 언덕 느끼기를 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 말이죠 큰일을 한 분이 우리 하는 작은 거 이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충분한 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일곱 명 가지고 출애급 했다니까요 일곱 명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요괴배, 모세, 아론, 또는 이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수와 갈렙,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 말씀을 회복시키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새가족에게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서 말씀만 회복해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미스바 운동은 네 명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모엘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이후에 보면 다 같은 인물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운동이고요 한 세 명이 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매 안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 한참 있다 나왔다니까요 사모엘이 늙었을 때 여러분, 도단성 운동 같은 이 부분도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아람나라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붙잡은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에 이렇게 있었다 여러분이 하는 말씀 운동은 흐름들을 쭉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말씀 운동으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다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나갔었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 여기서 일어나는 새순 같은 레미넌트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남한자로 인해 저 세계로 흩어진 자들 이 세계를 보고 레미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구니와 동시에 아무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교회당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앞만 아닙니다 교회 밖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밖을 교회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이다 오늘 1강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요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새가족에게도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요호와를 바라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원수를 제하겠다 모든 것 버리고 요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은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특별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교역자의 강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딴 거 없습니다 강단이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아무리 사람에게 잘해주고 교제 잘하고 프로그램 개발해도 강단 죽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은약을 붙잡은 교역자는 반드시 강단이 살아나요 자 이 부분이 교회 안팎과 내 개인과 교회 안팎의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이걸 붙잡아 버리면 강단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장세기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멸기세대기라는 사랑을 붙잡고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은약을 붙잡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아론이 잡은 지팡이 땅에 꽂은 게 싹이 났다 저 같은 경우는 마른 지팡이도 아니고 말라 썩은 지팡이 싹이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곳곳에 우리가 한 일에 렘드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우리는 다 말라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단을 살려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광야의 성막운동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이거 하나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갖던지 전 백성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계 2장 1절에서 9절에 학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총독에게 전해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전해라 장로들에게 전해라 모든 백성에게 전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 이 짧은 간에 여섯 번이나 나 요호와의 말입니다 성취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되고 살아있는 말씀운동을 일으켜라 이 코스의 흐름을 보면 여기 지금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을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참 당연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설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 못난 베드로가 사실 못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계가 살아라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씀은 중직자에게 역사할 겁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서 피의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래서 모든 우리 권사님 중에도 이 부분만 해도 됩니다 요소와 3장 1절에서 4절 유사들을 시켜서 말해라 요소와 6장 1절에서 20절에 은약계를 따라 돌아라 그리고 무장한 자를 앞서 세우라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여리고는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된 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현장을 파악한 사람들의 행진이었어요 이미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 들어갈 미래를 확인해 현장 본 사람들의 행진이었다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들이 누구냐 중직자들이었어요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됩니다만 학계 1장 2절에는 제일 먼저 총독에게 말하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장로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4등인양 42절입니다 중직자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선이라 초대교에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위기와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깁니다 중직자분들이 은약 잡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출생되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받을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13장 1절에 선교 문이 열리는데 가장 먼저 선교사보다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4등인 19장 21절 말할 알아들은 중직자분들이 통해서 일어난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자 이 말씀 집중 운동이 렘넌트와 새가족에게 반드시 전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렘넌트와 새가족과 다민족에게 전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짚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로 성전 멸망시켰어요 왜냐 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동전 바꾸는 장소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 짐승 검사하는 자리죠 그게 이 장소였어요 그게 엄청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거의 장악한 거예요 어린이의 들이 없었고 이방인의 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해로 성전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성전이에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성전도 없는 초대교에서 해보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민족 많았을 때는 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집중시키라 제가 경험하기로는 조금만 했는데 너무 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말씀 운동들 많이 폅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면 소용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회당으로 그래서 많은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집중해서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넨트 세 가족 다민족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만나지면 식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지자 여러분들 집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요 미션홈 만들어서라도 불러서도 하고요 저는 가라길래 신방을 가보면 집 크고 좋은 집들이 들어있잖아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말이지 외국인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 한국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숨기면 대역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많이 놓치더라고요 많이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또 내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는 무슨 병원 이런 데 가봅니다 진짜 룸 하나만 치유 상담 제대로 해버리면 굉장한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말이죠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창조되는 역사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싶어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데 250년 동안이나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기독교인은 자꾸 죽는데 하나님은 말리질 않아요 그런데 머리 나쁜 놈들 다 도망가 교회 안 다녀요 돈만 보고 살다 죽은 사람들 그거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점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늘어나요 어느 날 보니까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금방 역사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집중할 때에 제일 먼저 붙잡이 될 게 뭐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막 우울증에 시달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막 정신적으로 병에서 시달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로 교회 당해서 예배 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요 조용히 여러분 수준 있게 하면 엘리트 가운데 이 병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수준 있게 잘하면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오게 되겠습니다 당장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그게 우리 김신태 장로 김미애 전수사님 거기 와서 호흡 하면서 기도 배우고 이 사람이 역사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감동되니까 당장 우리 전수사님들하고 방송에 데리고 나가겠다는 내가 하지 말아 했어요 그걸 뭘 눈치채야 되냐면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꽉 찼어요 여러분 조금만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말썸운동 펴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 배운 거 있고 위치 있고 집 좀 괜찮고 이렇게 하면 조용히 비밀로 한두 명만 초청해도 돼요 한 명만 되어지면 자기들이 눈치 본다고 공개된 데는 안 옵니다 보면 아 이 집은 괜찮구나 싶으면 계속 연결돼요 이걸 삼단체가 잘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시대 여러분 많이 변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 거 하니까요 식당도 시대에 변합니다 강남에 가면 진짜 식당 같은 데는요 문 열어 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식당은 가난한 사람들 가는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간 중에 주문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멤버 가운데 장지호 교회가 지금 그래되어 있잖아요 얘는 메시지를 안 놓지는 않나요 제가 분명히 뭐 할 겁니다 고등학생 때 메시지를 잡았는데 제 설교 속에서요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해라 이 말을 듣고 대구 제일 큰 호텔의 사장에게 편지한 거예요 나는 요리사가 될 건데 호텔에 나를 써달라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답장을 그 중에 있는데 설명해 줬어요 알겠는데 졸업하고 오라 졸업하기 전에 보낸 거예요 고등학생 때 진짜 얘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의 최고로 유명한 식단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얼마나 발전된 나무는 주방장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사장이 왔으면 이런지를 말하면 그만둬요 이 사람들 그 중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겠네 지오야를 보고 이 사람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때 메시지를 들으니까 얘는 메시지가 생각나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 배를 뛰어라 그 메시지가 또 오더래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더라고요 부탁하래요 한국 아니니까 쓰레기 치우라 쓰레기통 들고 계단을 뛰었대요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못 들어가는 방에 얘만 불러달래요 뭐 가르치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식당만 하는 재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오를 부른 거예요 강남에 식당 하나 만들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식당 하잖아요 놀랜게 식당 문 앞에 뭐라고 선언한지 식당 가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냐 우리 식당은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야 그런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치유하는 것도 이상하게 막 벌리면 되게 그 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국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 집중시켜 버리면 각인뿌리 체질이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보는 말씀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지금 나타난 것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고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것 이거로 끝냈는데 그 사람은 끝난 줄은 몰라요 감남 산에서 집중한 것 그야말로 마가 다락방에서 능력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동의 이야기 47절입니다 이 응답이 계속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심부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심부름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 절대 안 되는 분들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못 부르시면 더 안 돼요 영적 문제가 가진 분들 몸으로 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 답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건넝받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지 부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고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들에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10분 휴식에다가 3강 하겠습니다 한 10분 휴식에다가 한 10분 휴식에다가